자, 일단 우리가 한냉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가장 좋은 방법이 회피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예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한냉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좋은 영양 섭취, 숭분한 숙면 등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외활동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방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중간중간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젖은 옷이나 양말은 바로 갈아입고요.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온과 체감 온도가 너무 낮은 환경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너무 추우면 나가지 말고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